가수는 한국중앙예술단의 회장님 장혜웅랑 가수님 모시겠습니다. 그 여자의 마스크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신녀 속아 신녀 고생을 부러보라고 총절 없이 고고만하면 당견도 해놓은 여자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랑이라면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반주고 그 여자의 남순 사랑 그 여자의 저주 입술 다른 나를 불리기로 하네 그럼 최 2주 사랑하는 건 일별 명복 인생은 그런 거라고 흔들리듯 춤을 추는 한 번도 스스런 영혼 세상은 어둠 사랑은 영혼 마지막처럼 닿는 한숨을 치우고 그 여자의 마음을 바라라 그 여자의 저주일 수 다른 나를 풀리려고 하네 세상은 어둠 사랑은 영혼 마지막 수정 속에 눈물을 감추고 그 여자의 마음을 바라라 그 여자의 저주일 수 다른 나를 풀리려고 하네 가수분 주세요 가수분들에게 양보하니라고 아침에 10시에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배려심이 있어서 복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